처음으로 볼 종목은 스마일님께서 보내주신 CS 베어링이고요 874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CS 베어링이 사실 지난주에 투자 소식과 함께 풍력 해상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함께 탄력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0.23%로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 그러한 투자 소식이 있고 난 뒤에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약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874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풍력 관련된 이슈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반응을 못했죠 8천원 초반에서 10% 정도도 못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풍력이나 태양강은 작년에 2021년도도 괜찮아요 2022년도 태조이방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주력이었죠 시장에 22년도 23년도에는 태조이방은 저는 20만 남았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승계가 건국을 했지만 결국은 기반 이방은이 다졌기 때문에 작년에 탄탄했은 이 주식들이 태양강, 조선, 방산, 원자력은 올해 길을 못 피고 다 새로운 시대로 가고 갈 거다 반등장에서 그러면 그래도 이신는 남는다 이시조선이니까 이렇게 핵심을 짓고 투자의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강은 대중화가 되기 어렵다 어려운 산업이다 대중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태양강을 앞으로 강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태양강으로는 성공할 수는 없는 대중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파트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강은 발전할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산으로 된 지역도 많고 풍력도 해양상으로 많지만 해상에는 다 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 않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2020년도 태양강을 풍력 막 할 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14,000원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준다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325억인데요 컨센서서 보시면 22년 딱 적자가 났죠 5억 적자 과거에 잘 될 때 19년도 그 다음 100억인데 쉽지 않아요 그죠 천억 정도도 매출이 거전이 안 됐다고 올해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잘해서 태양강 풍력 쪽에 베어링을 많이 팔아서 폭력 발전소가 많이 생겨서 한다 하더라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늘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올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즉 실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이 170억 나온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손절가 매도하고 싶다 장기 투자하고 싶다 고집을 부리신다면 당연히 손절가는 이 저점을 깨는 손절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계 근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수익을 내려고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거래가 실렸으니까 거래가 실리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봉이니까 며칠 안에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 못하면 실패하면 저점도 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돌파서는 8850원인데 8800원 안착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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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